박수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파크 티켓에서 준비한 피크니크 세 번째 공연 클로저를 찾아오신 분들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예예 치셔도 됩니다 항상 백석 찾아주시는 분들 마음 잊지 않고 저희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클로저 공연에 안나 역을 맡았던 이진희입니다 저는 엘리의 김다인이요 저는 인터파크 피크닉 오늘 처음 알았어요 여기 어디에 계시겠지만 우리 문자를 하셨는데 인터파크 피크닉 예매했다고 하셔서 저는 인터파크 직원들 단관에 왜 오빠가 오시지 했는데 오늘 처음 알게 돼서 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셨던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보셨던 클로저도 오래오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엘리지역의 김주연입니다 오늘 공연 들어가기 전에 배우 내년끼리 오늘 어떤 공연으로 할까 늘 이런걸 하거든요 어떤 느낌의 공연을 할까 오늘 소풍가자는 느낌으로 설렘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연 같이 임하자고 다짐했었는데요 이렇게 재밌게 다들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공연 7월 14일까지 아직 한달 더 남았거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찾아오셔도 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댄 역할의 최석진입니다 네 이렇게 어 너무 좋은 자리를 말하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클로저 아까 주연별로가 많은 대로 계속 예 공연하고 있으니까 많이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티켓은 역시 인터파크 네 좋잖아요 인터파크 네 네 네 네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쪽으로 결혼하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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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